오늘 글쎄요 정말 멋진 샷들이 많았는데요 어떤 샷이 오늘 최고의 샷으로 결정됐는지 화면 함께 하시겠습니다 아 이 최진호 선수 이때 상당히 비가 많이 내렸었는데 아주 어려운 상황에 벙커 샷 8번을 벙커 샷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정확한 임팩 또 떨어지는 지점도 완벽했어요 또 약간 내리막 지형이었거든요 주변 여건이 상당히 좋지 않고 비까지 내리면서 상당히 어려웠는데 여기서 버디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약간 흔들렸던 리듬을 이 버디로서 다시 좀 잊어버리면서 새로운 마음으로 나머지 홀드를 맞을 수 있었던 아주 중요한 버디 벙커 샷이었습니다